간지러운 거 잘 못 찼습니까? 네, 되게 예민해요, 몸 전체도. 저거 확인해 보고 싶은데. 또 이걸 알고 하면 별로. 알고 하면 더 되네. 간지러운 거. 아니, 아무 말 안 했어요. 잠깐만요. 아무 말 안 했어요. 아니, 나 숨만 쳤어요, 숨만. 짐승님아. 한번 참아봐요. 남자답게 한번 참아봐요. 아니, 나중에 여자친구가 이렇게 백허그 할 줄 알잖아요. 아니, 여자친구는 이런 느낌 아닐 것 같아서. 아니, 잠시만요. 되게 두껍고 약간 이렇게 해서. 남자답게 한번 참아봐요. 아, 잠시만요. 아, 무슨 상장 하는 거예요, 도대체. 형이야, 형. 모섭군 이상일이라면? 어, 저 괜찮아요. 괜찮잖아요. 얘도 바르고 있다. 얘도 바르고 있다. 자, 잡아. 얘도 의외로 반응이 있어. 프로필이 하나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. 아니, 이게 남자끼리. 얘도, 얘도 온다. 얘도 온다. 진짜 깜짝 놀랐어. 이게 접근의 방법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여섯 분은 어? 괜찮은 거. 어, 제대로 한번 해주세요. 이러니까. 제대로 한번 갈까? 어? 안 이렇게 하자. 그래. 이렇게 하면 다 간지러 다른 거예요. 근데 저는 그런 거 간지러 많다는데요. 이상하다, 남자끼리. 한번 해봐요. 저는 그런 간지러 많아요. 안 할래요. 해보고 싶어요. 형이 돌아와요? 형은 냄새만 나와요. 하자, 열다고 한 번 해봐요. ㅋㅋㅋㅋ ㅋㅋㅋㅋ